네, 오늘의 시그널은 WCP입니다. 숨은 진주를 앞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사실 숨은 진주는 작가님이 달아주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분리막 업체죠. 좀 소외됐었죠? 너무 에코프로, 에코... 저거 과연 나중에 역사책에 어떻게 쓰일까 전 끝이 궁금한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사실은 LNF도 사실, LNF도 오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LNF 주주분들은 에코프로 비엠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해서. 뭐 두 개 같이 갖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양극재 안에서도 에코프로 비엠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LNF조차도, 양극재 안에 있는 LNF조차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아예 다른 소재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극재 위주로 갖고 양극재 안에서도 그렇게 등급이 너무 갈리다 보니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액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약세해요. 사실, 지금 후성이나 천보 같은 종목, 전해질 전액까지 이 종목 가지신 분들 정말 답답해가지고 너무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으실 거예요. 그리고 SKIE 테크놀로지랑 지금 WCP, 물론 LG화학도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아예 분리막 업체로 분류해서 하긴 그렇고 LG화학의 분리막 분야를 따로 빼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따로 뺍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리막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SKIE 테크놀로지랑 WCP가 있는데 SKIE 테크놀로지가 1등이고 WCP가 2등인데 지금 이 둘 다 주가는 상당히 사실 양극재 소재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솔직히. 지금 SKIE 테크놀로지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2.95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가, 예상치가. WCP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는 SKIE 테크놀로지보다 작은데 영업이익률이 이번 연도 예상 영업이익률이 21.77이 나와요. 영업이익률이 10배예요. 마진이 많이 남난다는 소리죠. 최근에 분리막도 지금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WCP의 기술이 광폭 필름하고 듀얼 코팅 기술이거든요. 분리막이 그거잖아요. 말 그대로 분리를, 양극이랑 음극을 분리를 해주는 데다가 완전 또 차단하면 안 되죠. 전자가 이렇게 헤엄을 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충방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 기술이 분리막인데 광폭 필름하고 듀얼 코팅으로 만든다. WCP가 그래서 광폭 필름, 광폭이 뭡니까? 넓은 폭. 그러니까 필름 폭이 5.5m예요. 경쟁사는 4m고. 훨씬 더 넓은 폭으로 필름을 뽑고 듀얼 코팅이라는 건 당연히 듀얼. 그러니까 동시에 단면 필름을 2장을 코팅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똑같은 시간에 1장을 코팅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산의 효율이 높으니까 여기다 맡기겠죠. 똑같은 시간에 2장 뽑아내는 데다 맡기니까 그럼 기술력에 우위가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마진이 많이 남아서 영업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분리막 업체, 아까 전에 LG화기하는 분리막 그 부분까지 합쳐서 한국 분리막 업체가 북미 및 유럽 생산 능력 비중이 S&E 리서치라고 있죠. 태양광이나 2차전지 맨날 예측하고 이런 거 인용되는 사이트. 트렌드포스에서는 보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용하고 거기 S&E 리서치 기준으로 2030년 기준 75%에 이른다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사, SKI 테크놀로지, WCP, LG화기의 분리막 부분까지 합쳐서 북미랑 유럽에서 생산되는 그 양 중에 100 중에 75가 다 3개 회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지금 우리나라 그럼 세트 3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삼성 SDI는 WCP에서 분리막을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대형 배터리 쪽은 일본의 도라이, 도레이 거를 이용하고 소형 배터리 쪽에서는 WCP 거를 이용한다. 어쨌든 WCP가 LG, 삼성 SDI를 잡아놨죠. 그리고 막내 SKO는 어디냐. SKO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SK인데 SK IE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솔직히 다른 걸 알기가 그렇잖아요.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를 하죠. 삼성 디스플레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SKO는 당연히 SK이니까 SK IE 테크놀로지에서 공급받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나머지 LG엔솔, 삼성 SDI를 WCP가 잡고 있으니까 큰 거 위에 두 개를 잡은 거죠. WCP가 SK IE 테크놀로지보다 유리한 건 영업인율이 높고 두 회사를 지금 잡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주가도 일단 고점을 돌파시켰고요. SK IE 테크놀로지는 아직도 2021년도 7월달 24만 9천 원을 가려면 2.4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WCP가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분리막도 너무 소외가 되어 있었던 이 4대 소재. 아까 전에 그 확산, 아까 고려안에서 말한 확산은 에코프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불이 붙는 확산이고 이 확산은 그 소재 안에서 다른 소재로 간 확산. 그렇죠? 확산이 다르게 두 가지 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분리막 수요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WCP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에 30% 상승하면서 고점을 돌파해놨고요. 이번 달에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양극재에서 퍼지는 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분리막 업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까 천보나 후승 같은 전해일 전액은 아직 변함이 하나도 없고요. WCP 같은 이 분리막 업체는 조금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전략. 사실 지금 소외되는 건 너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처럼 완전히 소외되는 걸 길목 지키게 하는 건 2차 전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완전 불이 붙어가지고 불에 불에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따라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분리막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WCP는 관심 가지지만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2차 전지지는 움직이고 따라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